정면을 한번 해부학으로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정사각형 만들어 주시구요. 여기에서 늑골 아래쪽으로 살짝 꺼내 주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중간 쌀 내려 주시고 자 밑에 쪽에다가 골반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어 뭐 근육이라고 하면 보통 남자가 기준이 되겠죠 뭐 여성 근육으로도 한번 만들어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구요 뭐 하여튼 좋아요 그럼 여기에서 골반까지 나왔으니까 골반을 약간 더 길게 해볼까요 조금만 더 길게 이런 느낌으로요 자 그리고 몸통 끝부분 중간을 클릭을 하구요 자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 꺼내진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아 예 운동 좀 했구나 어깨를 만들어 주시구요 중간 나눠서 한 요정도 이렇게 운동 좀 했구나 어깨를 꺼내주세요 여기도 중간 나눠서 운동 좀 했구나 어깨를 살짝 꺼내 주시구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팔을 꺼내 주시는데요 약간 바깥쪽으로 좀 벌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팔을 살 꺼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도 바깥쪽으로 살짝 벌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팔을 살 꺼내 주시구요 자 이렇게 어 팔의 길이는 이쪽 이렇게 가까이 몸통과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구요 자 그리고 관절 동그라미 만들어 주시는데 관절 동그라미는요 어 팔 쪽에 있는 관절 동그라미는 뭐 그냥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구요 아니면은 관절 동그라미 자체를 팔보다 약간 두껍게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자 이게 이거 자체로도 어느정도 어느정도 자 이렇게 어 어떤 팔의 모양을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아래쪽으로 팔을 내려 주시구요 그냥 이 상태에서 요렇게 요렇게 아래쪽으로 팔을 내리면 그대로 얘가 이 자체가 팔이 되요 요런 식으로요 아 고맙습니다 라임 3553님 자 이렇게 좋습니다 요정도로 내려 주시고 혹은 얘를 약간 더 아래쪽까지 이렇게 연장시켜서 내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럼 뭐 상체만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체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올라가서 목을 두 개를 꺼내 주구요 자 아래쪽으로 목의 원기둥 뭐 이건 지금 다 도형으로 그리는 거죠 네 일단 어 도형 드로잉으로 대부분의 인체를 다 표현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자 중간으로 요렇게 승모근을 꺼내 주시구요 팔이랑 연결이 되는 승모근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오케이 몸통을 전체적으로 다 만들었어요 자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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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한번 근육을 붙여 보도록 할게요 약간 볼트병력을 낮춰서 자 쇄골이 요 아래 정도 쯤에 이렇게 위치를 해서 아래 정도 쯤에 위치를 해서 대각선으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만들어지구요 여기도 쇄골이 위로 올라가서 슉 슉 올라가서 대각선 올라가서 여기에 위치를 하구요 쇄골은 몸통보다 약간 바깥쪽에 위치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요렇게 만들어진 쇄골을 기준으로 해서요 중간을 쭉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 팔의 중간쪽까지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대흉근을 만들어 주세요 팔의 중간쪽까지 파고 들어가는 대흉근 이렇게 대흉근 가슴 근육에요 갑바 갑바를 만들어 줍니다 자 이렇게 갑바를 만들어 주셨으면요 다들 하나씩 가지고 있죠 갑바 저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작아요 제꺼는 자 그래요 자 이렇게 갑바를 만들어 주시구요 그리고 쇄골의 중간에서 대각선 대각선 자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을 끄어서 여기서 중간 부분에서 자 보통 보통 이렇게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게끔 근육이 탁 올라가죠 이렇게 쇄골을 그리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그리고 일직선 내려와서 어깨 삼각근 어깨 삼각근 어깨 삼각근 그릴 때는 자 기존의 팔 어깨 관절 동그라미보다 약간 내려가서 이렇게 삼각근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이렇게 뭔가 탄탄한 듯한 느낌이 드시나요 이렇게 자 선을 많이 쓰면 뭐 많이 쓸수록 약간 더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듯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선을 많이 쓰면 근데 뭐 간결하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선을 그렇게 어 많이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자 좋아요 그럼 여기서 자 중심을 또 나눠서 어 대각선 여성의 상체 대각선 여성의 상체요 대각선 위쪽에서 바라본 여성의 상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이렇게 일자로 일자로 측면이요 어 음 그러게요 그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양옆으로요 음 양옆으로 음 그러니까 대각선 여성의 상체 대각선 그니까 옆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옆이면 오른쪽과 왼쪽 사실은 반전만 시키면 똑같은 거라서 예 아 옆면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광배근이 이렇게 광배근 활배근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몸통에서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짝 광배근이 나오고요 광배근 앞쪽으로 해서 자 이두근이 이렇게 강렬하게 이렇게 빡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상완근이 중간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면서 이렇게 딱 튀어나와 주고요 그리고 어 완효골근이라는 애가 자 상완근의 요 경계 쯤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줘요 그리고 완효골근이랑 무슨 무슨 이상한 근육들이 좀 뭉쳐져서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뭔가 다른 근육들이 또 막 이리저리 막 연결이 많이 돼요 뭐 이쪽 만약에 뭐 한 이 정도 쯤을 이렇게 엄지손가락이라고 친다면요 이렇게 엄지손 그리고 나머지 손 여기서 약간 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들어가고 자 그리고 나머지 근육이 이렇게 위쪽으로 각 손가락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습니다 그냥 이렇게 위쪽으로요 이렇게 각 손가락으로 움직이는 하나 둘 셋 네 개 뭐 이렇게 붙겠죠 자 그리고 자 이도근이 아 유튜브에도 영상을 일단은 올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일단 언제 올라갈지는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강좌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하면서 어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는 방송도 좀 개편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쯤 이렇게 방송이 올라가게끔 하면 좋을까 일단 어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어 정해지는 대로 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만들었었던 어떤 인체 그 피드백 방송들은 전부 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로우툰 아카데미 라고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에서 피드백 방송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 이두근이 이렇게 잘 나와 주겠죠 이렇게 이두근 어 약간 좀 좀 징그럽죠 사실 어 요 요 줄들을 근육줄기들을 전부 다 그리면 사실 좀 징그러워져요 뭐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면은 또 그나마 징그러운 부분들이 좀 덜해지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늑골 부분 늑골 부분 이렇게 살짝 내려 가지고요 여기서 어 광배근 부분에서 나오는 전거근 이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볼록볼록 볼록 튀어나옵니다 뭐 어 인체 도형 드로잉을 기준으로 하면요 사실 그림을 인체를 그리는 게 사실 정말 쉬워져요 왜냐하면 어떤 특수 특정적인 어떤 그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점이 있으니까 인체를 그리기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근데 인체 해부학으로 그리려면 뭐 이렇게 그려야 돼요 요렇게 그리는 것도 뭐 늑골이 동그라미가 있고 여기에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쇄골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쇄골이 바깥쪽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뭔가 팔의 윗부분에 뼈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요 뼈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삼각근이 붙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누가 하겠어요 이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도형화 드로잉을 전체적으로 한 다음에 그 안에다가 도형을 꾸겨 넣기만 하면은 근육을 꾸겨 넣기만 하면은 이 바로 뭐 근육이 되니까 몸통이 되고 이 얼마나 좋습니까 좋아요 힘도 들이지 않고 어 액팅도 표현을 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어 동작 같은 것들도 표현을 하면서 그리고 인체 근육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하여튼 좋은 이론이에요 좋습니다 여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좀 나눠지는 근육도 이렇게 살짝 있구요 뭐 사실 저는 근육의 이름을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사실은요 혹은 지금 막 열심히 근육 공부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분들이 있다면 그 고등학생 분들보다 근육 이름은 훨씬 더 잘 모를 겁니다 저는 그냥 대충 크게 크게 나와 있는 뭐 대흉근 삼각근 이두근 뭐 상완근 완효골근 뭐 이 정도만 알구요 요 안쪽에 있는 요 붙어있는 근육들의 이름은 사실 잘 몰라요 사실은 잘 모르지만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드로잉을 통해서 어떻게 생겨 있는지 그리고 요 근육들이 어 이렇게 위치가 바뀌면서 어떤 모양으로 변화되는지 요런 부분들을 어 채득으로써 익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단은 근육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로님 어서 오세요 어 안녕히 가세요 좋습니다 자 어 좋지만 이것을 그리는 방법을 더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점 아시겠죠 이게 정확하게 뭔가 뭔가 이론을 먼저 아는 것도 좋지만 이거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자 사타구니 약간 더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외복사근 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근육의 이름은 좀 알고 있어요 대략적인 어 근데 막 더 세부적인 안쪽으로 들어가는 근육들의 이름은 잘 몰라서 하여튼 이게 강사의 자질이 있는 건지 자 하여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 대흉근에서부터 그냥 가슴 근육이라고 할게요 무슨 뭐 근육의 이름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모양만 필요한 거지 그쵸 좋습니다 자 가슴 근육에서부터 자 떨어지는 가슴 근육 붙어있는 가슴 근육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떨어져 있는 자 떨어져 있는 게 붙으면서 생겨나는 요 요 요 요 요 요 특징에서부터 요 간격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이렇게 싹 내려와 줘요 그리고 밑으로 쭉 11 자를 그리면서 사타구니 까지 연결되는 게 얘가 바로 복지 끈 이라는 애입니다 빡 복근이에요 복근 저요 얘 복근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어 이제 근육을 복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요 어 늑골이라는 게 이렇게 내려와서 요 끝부분에서부터 요 요 끝부분 끝부분 있죠 끝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위쪽으로 요렇게 크게 크게 말려 들어갑니다 요런 식으로요 요런 식으로 크게 어 그리고 요 흐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복지 끈 하나 자 이 흐름을 거의 기준으로 하죠 뭐 약간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뭐 한 요 정도로 위로 올라가는 복지 끈 하나 그리고 여기서 살 내려가서 아래로 내려가는 복지 끈 하나 어 8등신을 기준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에요 사람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뭐 하여튼 그래요 뭐 어 5등신일 수도 있고 3등신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9등신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등신비가 존재를 하니까요 이렇게 어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 주시면 좋구요 그리고 여기서 혹시나 혹시나 근육운동을 해서 여기에 자 초콜렛이 하나가 더 생긴다면 얘는 옆으로 가는 요런 식으로 옆으로 가는 근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뭐 한쪽으로만 운동을 하면 뭐 이쪽 오른쪽으로만 왼쪽으로만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의 모양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만 단련을 계속하면 좌우대칭이 안 맞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좌우대칭이 잘 맞게 운동을 고르게 했다라는 전제하의 근육을 만들면 이런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여기는 골반이겠죠 골반 골반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허리를 조금 더 잘록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갔다 가요 요 외복사근 부분만 이렇게 자록하게 들어갔다 이렇게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어우 뭐 무슨 갑각류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네 너무 징그럽네요 좋습니다 음 지금 뭐 좋아요 자 요 상태에서 이렇게 이렇게 팔목 팔목 목 목 목 목 목 젖 목 젖 하는거요 네 뭐 좋죠 잠시만요 이렇게 해서 자 엄지 엄지 하나 둘 셋이요 이렇게 해서 손가락도 만들어 주시구요 자 엄지 하나 둘 둘까지만 밖에 안되겠네요 나머지 손가락들이 안보여서 이렇게 자 손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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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좋습니다 목 젖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할까요 어 근데 목 젖 엇을 그리기 전에 아 잠시만요 뭐 여기서 연 어 좀 연장해서 목 젖 엇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의 가장 끝부분 끝부분에서 이렇게 살짝 안쪽으로 혹은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여기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살 벌려주세요 그리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곳에서 살 대각선으로 내려와서 얘가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가 얘가 바로 어 흉쇄 유돌근 이라는 앱니다 어 목과 그리고 등을 연결시켜 주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목 젖은 어 보통 여기에 한 요정도로 그냥 튀어나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담스 애플 이라고도 불리죠 뭐 하여튼 그리고 나머지 목 뒤쪽 목 뒤쪽 목 아니면은 얘네 가요 뭐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렇게 내려와서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 요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목 젖은 뭐 한 요 중간 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겠죠 목 젖은 뼈입니다 뼈에요 뭐 이렇게 튀어나온 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목 젖이 목 젖의 정체를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뼈인데 목 젖 이게 목 젖이라기보다 아담스 애플 이렇게 검색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뭐 오케이 여깄다 어 뭐라는 거야 이게 자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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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데 어 저게 뭘까요 어 예거든요 갑상선 연골이네요 뭐 어쨌거나 뼈기는 뼈인데 뼈기는 뼈에요 목 해부학이라고 쳐볼까요 목 목 해부학 맞네요 갑상선 연골 방패 연골이라고 하네요 갑상선 연골을 어딨니 방패 연골아 하나를 더 보고 싶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다른 예제를 하나를 더 보고 싶어요 이건가 아 여기는 연골이 없네요 여기도 없고 갑상선 연골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갑상선 연골이 여기가 튀어나와 있으니까 정확하게 목 젖의 위치죠 그렇죠 갑상선 연골이 그렇죠 방패 모양으로 생긴 맞네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어 하여튼 그런 것 같아요 갑상선 연골 연골이니까 골은 그거죠 뼈죠 뼈를 골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연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생겼네요 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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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긴 그리니까 뭔가 좀 이상한데 하여튼 뭐 그냥 연골이 음 고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서부터 이렇게 승모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여기에서도 어 승모근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 이렇게 삼각근에 연장으로 이렇게 연결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려졌어요 남성의 인체가 전부 다 그려졌어요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어 팔등신을 기준으로 해서는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팔등신이 아니다 뭐 약간 다른 등신 비율이다 그러면은 요 네모를 네모 크기를 좀 이렇게 좀 줄여 주시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몸통이 이렇게 길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가슴에 젖꼭지 유두 부분은 약간 바깥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게 좋아요 바깥쪽을 보도록 이렇게 이렇게 하면 표정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음에 든지 그리면